스태틱 와우 아니 너무 맛있는데 이거? 클리어가 아 좀 아깝다 근데 이런데 따 와우 스태틱 AP 이지리얼의 가능성을 봤음 물론 해보진 않았지만 연습모드에선 해봤거든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자세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AP 이지리얼의 최대 단점이 뭐예요 뭐 CC기가 없다 이런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클리어가 안 돼 근데 만약 스태틱을 가버리면 누구보다 라인 클리어가 잘 된다 라인 클리어 꼴찌에서 1등이 돼버림 이것만 보고도 좀 뭔가 가능성을 봤어요 방제보고 카다닥 왔습니다 진짜 좋나요 좋은지는 연구해봐야죠 연구해야지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폐기해야지 그죠? 에라 모르겠다 세팅만 올리고 AP 갑니다 진짜 전문가 냄새를 풍겨주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영원파는 근데 부여왕 가야겠는데요 보니까 디블린 르블랑이라 부여왕 가야겠다 여기에 녀석아 상대도 포션 다 썼네요 싸워 사비 가보긴 해야 되나 이거죠? 어 괜찮은데? 오케이 나쁘지 않나? 마스터입 어깨 이거 한 대 쳐주고 이게 주면사 녀석아 타스를 절대 맞지마 어 탑 네이스 오케이 어... 아필리오스가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내 탑 많이 이겨서 다행이다 그죠? 이블린이 너무 무서워 아구 저기 있네 가는 중 가는 중이요 탑이 나 탑에 텔포를 탈게 그냥 먹을 사람이 없다 오오 근데 아직 아니야 님들 AP템이 좀 더 나와서 원거리가 원컴이 나야된 그래야 좀 의미가 더 커지거든요 아 이렇게 갈까 그냥? 이러면 원컴 날 것 같은데 어? 생각해보니까 루덴 가면 안되잖아 어? 잘못 갔다 아니 잠깐 큰일 났습니다 어우 근데 클리어는 좋네요 흐흐흐흐 맛있긴 하네 와 이게 이렇게 죽어? 카비 이전을 카이사한테 쓸 걸 그랬나? 아쉽네 끝 뭔데? 좋았다! 마스터이야 자 클리어 보여드립니다 이 맛이지 이게 스태틱 AP 이지리얼이지 그죠 와 좋았는데 이게 안돼 나쁘지 않아 그래도 제약골도 먹었네요 아니 제이슨은 언제 제약골도 냈대 근데 아까 완전 망했었는데 제이익 여기 궁따 제이익 아 근데 Q가 너무 약해 아니 Q가 너무 약한지 아니 치는 거 맞아? 진심으로 아 일단 친다 마이야 여기 근데 들켰어 바로 들켜버림 일단 가론 안쪽으로 가 야 이거 어떡하냐? 먹긴 했네? 아니 먹었으니까 됐나? 와 이게 안돼? 휴가 안나갔다 너무 아깝다 휴가 나갔더라면 가론 먹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아 무라마나라도 갈거 그랬나 진짜? 그랬어야 됐나? 다음판은 3코어로 무라마나를 갈까? 어 뭔데? 여기로 가볼까? 일단 들어가 어 까비 그냥 용을 먹는게 나을지도? 뭐야 이거 얘 뭐임? 아니 아니 르블랑님 혹시 튕겼나 방금? 무슨 짓을 한거죠? 딩 못 아이오 타야겠는데 이거는? 일단 타고 봐 타고 생각하자고 갱 상대 왜 막는 힘이 없어 보이냐? 뭐지? 뭐 나갔나?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음? 개가리가 없는데? 와 근데 개악해 님들 나 너무 약한데? 무라마나를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저거 가면 안되나? 이거 더하면 안되나? 더했어도 됐을거 같긴 한데 와 저게 안 죽어? 대박 가요 아 야 나 너무 약한데? 오케이 야 잡았다 어 끝났음 님들 모임? 도가세요 크리오 어? 찌익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님들 딜량은 거짓말을 안함 딜량 그래프는 1등 했잖아 열심히 하셨잖아 이즈리얼 열심히 하셨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폐기할까? 한타 때 붕 뜨는게 너무 맛이 없어 그럼 님들 다음판 이걸로 한번 가보자 스태틱에 연운 스타트하고 스태틱 간 다음에 주물력템을 하나만 가는거야 악마의 마법사 같은거? 이거 하나 가면 미니언 원컵 날거 같은데? 스태틱 데미지가 지금 344 미니언이 361 미예분? 어? 저렴해진 양피지 스태틱 간 다음에 여기서 양피지를 올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마나 간 다음에 여기서 코어를 고민하는거지 이거 괜찮다 한 번 더 근데 이번에는 그 자유랭크 한 번 가볼까요? 하하하 그 전판 솔랭에서 했는데 그 살짝 불안했거든 나 때문에 질까봐 그쵸? 네 분 구합니다 자 그리고 미드 이지리얼 라인전 꿀티에 말려드립니다 미니언의 Q를 쓰면서 스택 유지를 하면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스택 일단 싸워요 너무 빨리 밀진 말고 스택만 싸우면서 이거 안 들어오나? 들어와봐 샬러스야 패시브 풀 스택이야 아프지? 이렇게 패시브 유지를 하면 굉장히 세게 할 수가 있다 라인전을 오늘 뭔데? 아 아 뭔가 아깝다 그쵸? 아니 샬러스야 물뿌리니 그게 와우 이거 진짜 뽀룩이다 인정? 라이옹 아 마스터 있던 무서운데? 뭐야 샤크가 왔네? 잘 피하는데? 어 다행이다 그쵸? 운이 좋았다 아 좋아줘 아 아 그냥 Q설마를 해야 되나 님들? W설마 좀 아닌거 같은데 AP템도 많이 안가는데 그쵸? Q를 좀 찍자 아 아 아깝다 아니 집에 안갔어? 너무 강심쟁이잖아 이거는 아 이 빠졌음 말파이트님 곧 흐흐흐 좋아용 어 마스터이 좀 센데? 어 비상인디? 다른종 사일러스도 왔다 근데 쭛 사비 쭛 좋아용 빅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거? 클리어 할때마다 기분이 좋아뎀림들 사인 클리어가 너무 좋아 찍 맛있다 다른종 여기 박스있는데? 뒤로갔다 여기 여깄다 가위 보족 여기있는데 affects 작 너무 맛있는데 이거 클리어가 맛은 상당히 안정적이야 차비를 ㅋㅋㅋㅋㅋ 그 맛이지 그냥 벽에 붙어서 싸워도 이이겠는데? 지금 너무 잘 커서 그죠?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샤코야 어? 아 아니 몽골이 어디갔어 다 죽었습니다 Q 한방이 다 정리가 된다는거 흐흐흐흐흐흐 뭔가 술래잡기가 일어난거같은 자 CS 도둑 직 어? 뭐야 아니 어째서? 아니 버그임 이건 좀 버그같은데 님들? 진짜임 원래 이거 원컵나야돼 아니 보여드림 님들 원래 원컵났나니까? 봐봐 원컵나잖아 방금 좀 버그였어 데미지버그가 조금 있네 왠지 모르겠지만 어? 에라 모르겠다 하 그럼 알걸 닉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옛날이 지었으면 이런거 절대 안 되거든 뭐야 왜 죽었어 피오라 네이스 깨지기 전에 굉장히 빠르다 이런거 사이런스 무조건 또 노릴텐데 나 어 여긴 100% 있는데 이럴 줄 알았지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움직임이 이것도 피해봐 잘 피했네 이것도 피해봐 어 뭐야 아 그냥 가자 모르겠다 시간 너무 걸린다 그죠 좋아하세요 이길게 아니 이게 사이드 막는거 그냥 너무 쉬운 초안되면 막아진 재밌는데 와우 안오네 말파이트 궁을 갖고 있는데 저친구 자 퓨라가 밀러왔죠 퓨라한테 쓱 쏴주고 옵시다 여깄다 어 뭐야 아니 스태틱이 죽었어 스태틱이 죽었어 스태틱 튕기면서 죽었나봐 레전드 아 욕 먹고 싶은데 공 지금 좀 쏴보면 안되나 왜 안치나보네 빨리 쏠걸 잘합시다 어 아 이럴때 싸인을 막아야될때 이럴때 그냥 스태틱다 라인 밀러올때 스태틱다 좀 아깝다 근데 이런데 따 와우 아니 뭐임 웰케쌤?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악 어 전 구요양 샀어 이녀석아 아 근데 이거 왜이렇게 세냐 님들 좀 강한데? 와 다행이다 아니 템이 다 잘떠가지고 그냥 한방이에요 다 아 너무 아파 넥 넥 으하하하 클리어 빠릅니다 굿 으흐흐흐흐 어 가는중 그치 네 에이 그냥 비전 쏴 장로 시야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에이미비아님 서포템 어디갔어요 아니 아니 맵이 왜이렇게 어둡나 했네 서포템을 팔면 어떡하니 장로 갈수있나? 애매한데 한 명이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아 나라도 렌즈를 들어야 되나? 아 아 죽었다 아니 아니 억울해 다비 유리 네 다비 신 아 다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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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